가운데 육차를 살짝 풀어주고 3달 약 1m 앞 우회전입니다 3달은 어떻게 우회전을 준비해야지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오토바이 들어와요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2단 놓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클러치 떼지 마시고 좌우 확인하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다시 클러치 밟고 더 걸리는 점수 좀 더 크러치 밟고 방크러치 좀 더 간다 여기다 안 돼 너무 크러치 많이 들지 마 주차하듯이 조금 더 아까 밖에 클러치 말든다 허허허허허 스탑. 가만. 스탑. 버스 오잖아. 오케이?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. 알겠지? 차 안 오면 이제 출발. 브레이크 떼고. 차체 오랫동안. 더 돌려. 더 돌려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여기로 가.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게. 이거 좀 수정 꺼먹으면 안 돼. 클러치 이만큼만 딱 밟고 있어 봐. 이만큼. 이게 반클러치잖아. 우리 보자. 브레이크 밟아 봐. 꺼지나 안 꺼지나. 안 꺼지죠? 브레이크 떼 봐. 브레이크만 떼 봐. 안 꺼지잖아. 이렇게 돌았어요. 본인이 클러치 틀어 버리고 꺼져 버리죠. 속도가 떨어지니까. 이해했어요? 좀 까먹지 마세요. 좀 이따 한 번 더 해 볼 거예요.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다 들고.